너 냄새나. 너는? 너 안 씻고 잤지? 좀 씻어야 돼. 아침에 시원한 샤워부터 시작합시다. 버블 바스? 버블 바스. 가자 그럼. 벗어. 윌리엄 혼자 벗을 수 있지? 벗어. 아까 다 준비됐어. 네. 아주 희한하게 벗는다. 잘 벗나요 그래도. 아이아몬 가져와요. 공연자. 좀 씻었어요. 너 지금 목욕하러 오는 거야? 놀러 오는 거야? 아니 놀러. 아이아몬. 마이클렌즈로. 여기 여기 뱃살사. 아침부터 시원하게 목욕 제기하는 윌벤져스. 뱃. 아아 아이들은 저렇게 거품을 목욕하면 좋아해. 우리 올라갑니다. 우리 올라갑니다. 우리 올라갑니다. 우리 올라갑니다. 우와. 너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얼굴밖에 안 보여. 경계악스. 오우. 야 머리. 저거 제일 재밌어요. 근데 진짜 벤트리 머리도 많이 자라지 않았어요? 윌리엄. 아이들 머리 샴푸 해놓고 저렇게 장난치는 거 진짜 귀엽거든요. 아우 예뻐요. 야 아이언맨. 야 자꾸 아이언맨 보고 토이스토리 안 가지고 놀아. 어? 토이스토리 어디 갔어? 어? 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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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오늘 좋아했는데? 우리를 제일 좋아했잖아요. 가! 야 아빠. 나 제일 좋아. 아 또 가겠소. 윌리엄, 너 새 거만 좋아해? 어? 자꾸 새로운 거만 좋아하면 어떡해? 진짜! 야 너 우리 왜 던졌어? 야 너 신상만 좋아하게 되면 큰일 났다. 아 진짜? 윌리엄야 돈이 없다. 진짜 입에 물려놨나봐요. 아이고 문어가 줄을 먹는다. 아 우리 어떻게. 우리 금식. 윌리엄. 뭐 거기 억덜넛지도 있는데 가봐봐. 여보세요? 아 잠깐만 잠깐만. 갑자기 항상 이렇게 갑자기 몰래 밖에 나가는 쌤아빠 오늘도 수상하죠? 그쵸. 여기 옆으로 가네? 어 진짜 버즈그만한 거야? 어 진짜 버즈그만한 거야? 여기는 버즈그만한 윌리엄, 윌리엄, 응답하라. 어? 안녕 윌리엄, 나 버디엄. 뭐, 뭐 말해 해? 나는 언제나 말을 할 수 있었지. 하지만 지금까지 준비해 왔었어. 왜? 오늘을 위해서 준비해놨다고 할까? 오늘을 위해서 준비해놨다고 할까? 너 버즈 맞아? 맞아. 난 버즈야. 넬 항상 널 지켜보고 있었지. 진짜? 물론이야. 너 아빠야? 나는 아빠가 아니야. 에이 아빠 맞지? 아빠가 아니고 난 버즈야. 버즈라고 버즈. 아빠래요, 아빠래요. 아니라니까. 아빠 나와. 야, 말 맞는 게 아니고. 버즈 나와. 아빠야? 버즈러 왔다고? 난 아빠 아니라니까. 어머, 어머. 버즈야, 제시야. 나 아빠는. 저도 놀랐어요, 지금. 이거 봐. 소주. 소주. 미어짜. 아빠, 소주. 소주. 소주가 엄마야 했던 거. 아빠 아니고 버즈야. 아빠 아니라고? 버즈라고? 여보세요? 네 형님, 돼요. 네, 왔어. 아니, 잠깐만, 잠깐만. 윌리감래를 찾은 몰래 온 손님은? 와. 안 현상 씨네요. 네가 날 혹시 안 좋아할까 봐 혼자 얼마나 애틀었는지 몰라. 내가 이렇게도 이기적이었던가. 선택을 존중해, 그절은 싸가지 없는 짓이야. 아니, 들을 때마다 소름 돋아요. 맞아. 여기 안으로 들어가라. 아주 죽겠어. 내 기억이 힘들죠? 그니까. 얘가 지금 몇 살이지? 우리예요? 어. 세 살, 세 살. 아, 예뻐요. 근데 집이 생각보다 깨끗하네. 치운 건가? 계속 치우고 치우고 끝없이 치우는 거야. 매우 공감하는 거야. 아니, 그니까 연습 좀 했지. 내가 토니스토리 안 봤는데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좀 봤거든요. 비슷할지는 모르겠는데 목소리 같은 거 연기도 좀 해봤었으니까. 아, 1인자죠, 1인자. 잘 부탁할게. 난 지금 좀 준비할게. 장난감을 소중히 하지 않았지. 난 버즐라이트 이어 우주 방위대 소속 특공대원이지. 얘는 버즐라이트. 윌리엄 사냥감. 당당하라. 실망시키지 않을 테니 염려 마라. 우리 모두 다 떠날 거야. 너에게 실망했어. 진짜 복사기입니다. 예, 예. 지난 크리스피스에 윌리엄 새로운 선물 많이 받으니까 그 새로운 장난감 계속 그것만 가지고 놀고 새 거, 새 거. 선물 어디 있어. 계속 이런 것만 물어보니까 장난감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난 후배한테 부탁했어요. 윌리엄의 토스토리. 기대하세요. 커밍 스토리. 여기는 버즐라이트. 윌리엄 사냥. 응답하라. 안녕, 윌리엄. 나 우주야. 윌리엄의 토이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윌리엄이 새 장난감에 정신이 팔린 사이. 윌리엄 방으로 들어가는 샘 아빠. 먼저 스피커를 연결한 버즈를 침대에 올려둔 뒤 나머지 장난감을 치우는데요. 그렇게 1차 작전 준비 완료. 그렇게 1차 작전 준비 완료. 버스 삐지면 어떻게 한대. 다른 집 간다고 했잖아. 아까 우디 보니까 친구들하고 밖에 나간 것 같은데. 어머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게 진짜 일어나니까. 애들 짐 샀어. 애들 짐 샀어. 다 떠나려고. 야, 이 인형들이 다 나와있어요 지금. 으잉? 그거 먹는 거 아닌데. 그 아이를 놔줘, 제발. 벤틀리, 물지마. 물지마. 어, 막고서. 괴로워하고 있어. 벤틀리, 놓으라고. 이 빨리 걸렸잖아. 윌리엄. 왜 이래. 안녕, 윌리엄. 나 우주야. 우주야, 우주. 우주야, 우주. 누구 나왔어? 아까 나왔어. 이제 너와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 잘 지내, 윌리엄. 우리 모두 떠난다고. 왜? 너는 평소에 우리랑 놀아주지도 않고 집어 던지고 막대했잖아. 난 넌 넌 조금 놀랐어. 거짓말 하지마. 아니요. 어투머 씨 조금 놀랐어. 넌 넌 피쳤어? 맞아. 우리 모두 삐졌어. 아까도. 귤. 우린 안 줬잖아. 아, 아니요. 바나나 둘까? 바나나 둘까? 바나나 안 먹어. 난 귤이 좋았다고. 보니까 그냥 귤이 아니더만. 레드 향이야. 비싼.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제주도로 떠날 거야. 제주도? 그곳에 가면 우리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거야. 아니야, 내가 친구야. 강자야 너 좀 말해봐. 강자야 너 좀 말해봐. 강자야 너 좀 말해봐. 지금 버지랑 우디만 연구해왔는데. 내가? 윌리엄. 그래 나 강자야. 강자 맞아요? 그럼 그렇지 나 강자야. 내가 무슨 이순재인 줄 알아? 오빠지요. 아니야. 네가 나랑 안 놀아줘갖고 하도 울어서 목이 이렇게 쉬었어. 너 같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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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윌리엄. 저는 일단 박지성은 아니고 슬림피라고 생각할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떠날 거라고 생각할 때문에. 윌리엄은 새로운 장난감들 뭐 민자 뭐 이런 것들이랑 재밌게 놀고 하는 생각입니다. 안녕. 안녕 나 렉스야. 뭐 렉스야? 렉스라니까? 또 렉스가 누군지도 모르지 그치? 나 벌써 까먹었어 봐봐봐. 아유 삽삽해. 갔어요 진짜로. 돼지도 가자 빨리. 야 뭐해 빨리 공항 가자. 윌리엄 아저씨도 말해. 윌리엄 아저씨도 말해. 나 너랑 말하기 싫었는데 왜 자꾸 나 불러. 윌리엄 아저씨한테 어떻게 해야 그래. 보고. 뭘 윌리엄이야 이제 와서. 나 까먹었어 경리하는 거. 윌리엄.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몰랐지. 일단 근데 완벽히 속았어요. 응 응 응 응. 나 까먹었어? 어. 윌리엄하고 같이 너는 게 되게 좋아하는데. 난 몰랐어. 몰랐지. 이제야선 소용이 없어. 안 그래 얘들아? 얼른 이리. 우린 갈 거야. 빨리 가야지 가자. 아유 야 여기서 뭐하니 아유 없네 이래. 가자 빨리 가. 가 빨리. 아빠 어쩔게? 윌리엄. 무대하고 얘기하니까 버스 포즈에 갔을지도 몰라. 이제 안 갔어. 어떻게 알아. 가서 봐봐. 버스 있는지 없는지 보고. 윌리엄 일단 들여보내고. 보세요. 가지마. 윌리엄. 네. 큰일 났다 빨리 나와. 윌리엄. 네. 큰일 났다 빨리 나와. 네. 큰일 났어. 네. 간대. 가. 윌리엄. 윌리엄. 야 우리야. 윌리엄 어떡해. 이제 우린 모두 떠날 거야. 이 작은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갈 거야. 이 작은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갈 거야. 이 작은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갈 거야. 비행기 타고 갈 거라고. 잘 있어. 어 뭐야. 아 세상에. 아니야. 빨리 가. 아니 우리 갈 거야. 이거 놔. 빨리 놔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항에 늦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붙잡는 거 아니야. 갈 사람 가야지. 가지마. 아 아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있어. 그 새로운 린장과 뭔가랑 잘 놀아. 가지마 제발. 아이 갈 거라니까. 나 저 목소리 좋아해. 그런 거짓말을 믿으라고. 누가 누구 목소리였는지 어떻게 기억하세요? 울려 갈 거야. 운다 운다. 여기 있겠어. 여기 있겠어. 여기 있겠어. 여기 있겠어. 안 가요. 여기 있겠어. 아이 깜짝이야. 여기 가요. 아이스. 아이 이 네모네 졌잖아요.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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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합니까. 맞았어. 우와. 우와. 다시 와. 아니 이러면 우리가 갈 수 있어. 윌리엄이 진짜 온몸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정말. 윌리엄이 깨달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일어나고. 나 안 걸려요. 네. 정말 잘못한 거 맞아. 윌리엄이. 야 이제 좀 비켜라. 아니. 아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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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야 야. 아니 쟤 부끄럽게 왜 이래요 갑자기. 아니 출연료를 한 일곱 명분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아야 돼요. 다시는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지. 네. 그러면 나는 안 가요. 나도 마음을 고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갈 거야. 그래 우리 안 갈 거야. 와우. 와우. 우린 친구야. 아이 그럼 우리 친구지. 아이고 우린 친구야. 좋으시네요. 우리 친구야. 예 베이비. 예 베이비. 예 베이비. 예 좋아. 와우. 와우. 아이고 우디 복장까지 하고. 아이고 우디야. 아이고 우디가 어떤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건물 좋아? 보드빛 같아. 나 스스로 먹어요. 이런 친구야. 나 긴 거 예뻐할 거야. 안녕하세요. 아빠가 우리 형한테 새 장난감 또 사줬으면 좋겠어? 네. 네. 하하하하하. 이렇게 좋아해 보기. 아이고. 굉장히 큰일했네요. 은혜 정시나. 아니 상시 큰일했네요. 아이고. 어둠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이고. 아이고.